안녕하세요. 머슬기타 성민석입니다. 딱 3분만 영상 시청하시면서 같이 연습해보시면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멜로디를 연주하실 수 있습니다. 바로 들어가기 앞서서 왼손 같은 경우에는 잡으실 때 최대한 풀에 가까이 잡아주셔야 됩니다. 풀에 대해서 멀리 떨어져서 잡는 게 아니라 최대한 가깝게 그래야 소리가 선명하게 남습니다. 두 번째 오른손 같은 경우에는 엄지를 제일 두꺼운 6번 줄에 지탱해주시고 그 다음에 찢겨 손가락으로 1번 줄 칠 때는 위에 있는 2번 줄에 기대해주시면 됩니다. 2번 줄 칠 때는 그 위에 3번 줄에 3번 줄 칠 때는 그 위에 4번 줄 이것만 잘 지켜서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가시죠. 1번 줄 칠 때는 그 위에 4번 줄에선 3번 줄에선 1번 줄 칠 때는 그 위에 4번 줄에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